I'm a star, I'm maybe like a star 유큐브 유勒 퇴즈의 작은 분퇴, 유시관링 11일에 총이 출연을 출연했습니다. 소외의 기적 회사에서 나눠서는 뱅뱅의 화슈 관리니 씬이었는데 우주 비행사 복장을 하고 와이어를 매달고 진짜로 날아가는 씬이 있었어요 되게 뭔가 보면서 부러웠어요 왜요? 저도 날아가고 싶었거든요 우주 보그 이제 형 사이즈는 없어요 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예후에 예후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신인, 인치이도 굉장히 높은 저희도 상빈이 기대할 것 같아요 재밌게 준비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예상을 사실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감사하게도 차트인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무 영상을 찍어서 각 사이트에서 부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석씨가 형인데 방금 공약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라이거니 씨에게 따라가는데요? 그냥 네, 약간 이런 점이 저와 다른 점이라고 리드하는? 네 네 那就替你们加油囉 우석관리 구팔공인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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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I'm a star I'm making like a star 매일 밖에 떠올라 너는 내가 떠올라 태어나서 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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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짓을 다해 I'm a star I'm making like a star 매일 밖에 떠올라 너는 내가 떠올라 우리 두리 야 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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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짓을 다해